오늘은 11장에 이어 이제 12장 보고 15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레이기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레이기가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다고만 보지 마시고요. 레이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기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1장의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요. 오늘 12장에는 산모의 정결법, 15장의 유출병, 그리고 13장, 14장의 문둥병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이 있어요. 정결법을 왜 했느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홈리와 비니아스가 다른 불, 다른 말이 이상한 불로 하나님 앞에 번재단에서 금양로에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원하는 불이 있어요. 번재단에서 나온 불. 이 번재단에서 나온 불은 장차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불로 들였다는 건 윤리적인 창원에 해라. 장차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행위. 이것을 구약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 홈리와 비니아스가 다른 불로 들였는가. 하나님 홈리와 비니아스를 바로 죽인 후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제사장들을 음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주 상태에서 성막에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홈리와 비니아스가 음주를 한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술이 들어가는 순간 집중력이 살아난 거예요. 술이 들어가는 순간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은 거예요. 번재단의 불을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서 금양단에서 향을 피워 기도해야 되는데 이 술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편안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으나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하나 옆에 온전한 예배와 그 나라와 을을 살기 위해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거 앞에 싸우라 이거예요. 영적 싸움. 그래서 24시가 나오는 거예요. 24시 왜 나옵니까. 싸우라는 거예요. 내 예체질과 상처와 내 욕망과 야망과 내 멋대로 살고자 하는 근본과 말씀 잡고 싸워서 말씀이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도록 그래서 24시는 세상과 싸우기 위한 무기 아닙니까. 그거로 나서 하나님께서는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은 산모에 대한 정결 그리고 유출병에 대한 정결 12장, 15장 얘기하고 다음에 13장, 14장 나병에 관한 정결 규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밖에 없는 해산한 여인의 부정기간 아니 자녀는 귀한 것인데 왜 해산한 엄마가 부정하다고 말합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피라는 것은 내 몸에 있을 때는 생명이에요. 피가 몸 밖에 나온 순간은 죽음과 저주를 상징합니다. 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양이 피를 흘린다. 이 말은 양이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의 대가가 피입니다. 내 대신 대신 저주받은 거예요. 죄의 대가는 저주거든요. 재앙입니다. 양이 대신 저주받은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피가 값집니까. 우리의 저주를 그리스도가 갚으신 거예요. 뭐로? 피로. 그래서 우리는 대속, 소, 값다. 산모의 피가 밖으로 유출되는 순간 그건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6절에 보니까 여자에게 온 저주가 있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불순정함으로 여자에게 내린 저주가 뭡니까. 해산하는 고통이에요. 이런 정결 규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하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의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산모의 건강을 유지하는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게 충분하지 않고 산모가 아기를 낳았어도 아기를 안고 어떻게 해도 광야를 걸어야 되잖아요. 구름 균형이 뜨면 텐트를 철거하고 이제는 걸어야 되니까 산모도 어린 자식을 데리고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결 규례는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부정기관입니다. 음식에 관한 규례를 레기 11장에서 주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출산한 여인의 정결 규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리미암아 여자에게도 임한 고통이 뭡니까. 해산하는 고통을 더해준 겁니다. 산모의 몸에서 피나 유출물이 분비된다는 것은 부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는 몸 안 했을 때 생명이지만 피가 몸 밖에 났을 때는 저주를 상징해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왔을 때 사형법에 대해서 본 게 있는 거예요. 뭘 봤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땅을 신성시 여겨요. 피는 예수님 당시에도 고대 근동에서도 불교라고 여깁니다. 신성시 여기는 이 땅에 사람을 죽이면 피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신성시 여기는 땅이 불교다라고 해서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을 죽일 때 나무에 달아 죽이는 겁니다. 그걸 로마가 보고 로마에 대항하거나 소유를 일으키거나 반란을 일으킬 때 이 십자가 처형이 도입된 거예요. 로마인들에게는 아무리 악한 죄를 줘도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땅을 신성시 여기고 이 피를 불길하게 여긴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몸 밖에 나온 피는 저주를 의미해요. 그래서 산모가 애기를 낳았을 때 많은 피와 유출물이 부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자가 태어났을 때는 7일 동안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안 돼요. 산모와 아기만 있어야 돼요. 아빠도 만나면 안 돼요. 7일 동안. 7일은 완전 숫자가 되겠죠. 하늘의 수 성부성자 성령. 땅의 수 동서남북. 성삼의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지배한다고 해서 7일은 완전 숫자입니다. 7일 동안 부정 기간을 둔다는 건 완전한 부정이에요. 스스로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33일을 어떻게 해요? 기간을 둡니다. 남자가 태어났을 때는 40일간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7일 동안 다른 사람은 교제할 수 없고 8일째 어떻게 해요? 할레를 행하고 남자는 40일 동안 부정한 겁니다. 40일 동안 아이와 엄마는 부정 기간이에요. 이 부정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출산을 통해서 피와 또 여인의 고통을 겪는 걸 보면서 하나의 말씀을 불신정한 결과로 말하면 아마 인간에게 닥친 문제라는 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사람이 좀 생각 좀 해봐야지. 사람이 좀 묵상도 해봐야지. 복음 가진 사람이 너무 뛰어다니는 것도 아니거든요. 나를 생각해봐야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야지. 세상이 나를 판단합니까? 주변 목사님이 당신이 누굽니까? 그래야 내가 나를 인정합니까? 세상의 위로의 말을 통해 나를 보는 겁니까? 그런 말들은 변합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을 묵상하는 겁니다. 구속사 중심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묵상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라는 존재를 설명해 주거든요. 얘기해 줍니다. 이런 묵상 시간이 있어야지요.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이런 시간이 있어야지요. 안 그러면 세상의 소리에, 매스컴의 소리에 나라는 존재가 정체되고 뿌리 내려서 세상의 소리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별별이 없어요. 대기업 사장의 말을 통해 나를 보면 얼마나 별별이 없어요. 수많은 석학들을 통해서 나를 보면 얼마나 초라합니까?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을 통해서 나를 보면 얼마나 비교우시게 됩니까? 연예인의 말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면 얼마나 초라합니까? 왜 그들의 말을 통해 나 자신을 봅니까? 세상의 소리에 왜 나 자신을 봅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칩니까? 답이 성경적이에요. 이제는 변하지 않은 불변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나를 보는 거예요. 왜 40일이냐?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왜 내가 애기를 낳으면서 이런 고통 속에 있었을까? 40일한 기간은 타락한 인간이 통과해야 될 시련시간, 고난의 시간이에요. 40일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예수님이 40일. 이건 고난을 상징하거든요. 고난이 왜 왔냐? 묵상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묵상의 시간을 가는 거예요. 왜 기도울이 있습니까? 묵상하라는 거예요. 왜 골방으로 가라 합니까? 묵상하라는 거예요. 내 이 고난이 왜 어려움이 왜 왔을까? 40일이라는 기간을 통해 보는 거예요. 여자가 태어났을 땐 80일입니다. 성경은 2, 7일, 14일 동안 부정기간이에요. 14일 동안 아기도 부정하고 엄마도 부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사상이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산모가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보다 통증과 고통과 몸의 반응이 더 안 좋다고 느꼈거든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80일 동안 어떻게 해요? 부정기간을 둔 거예요. 산모는 이 기간 동안에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만 일하는 것이 있으나 텐트 안에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라는 거예요. 죄로 말리미야마 온 해산의 고통.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자는 40일, 여자는 80일이 이제 끝났다고 해서 정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40일, 80일 동안 나 자신을 보는 것이고 묵상하면서 결국 이 부정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속제제를 드리는 겁니다. 순서는 원래는 먼저 속제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데 이 산모의 정결법에서 순서가 바뀌었어요. 먼저 번제를 드려. 왜? 자기가 죄를 범했을 땐 행위로 죄를 짓든지, 마음으로 짓든지 그러면 율법을 통해 이게 죄구나 깨닫는 순간 속제제를 드리거든요. 속자는 갚다. 내 대신 죽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를 갚는 거예요. 그런데 산모는 남자는 40일, 여자는 80일 동안 행위로 짓는 죄가 거의 없어요. 이건 행위적인 죄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의식적인 죄이기 때문에 의식적인 부정이기 때문에 먼저 속제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번제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남자이라면 40일, 여자이라면 80일 동안 이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이 아이가 하나 옆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헌신의 다짐으로 번제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번제가 1년 된 어린 양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속제제물은요. 부자나 가난한 관계없이 무조건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새끼를 드립니다. 집비둘기를 많이 기르거든요. 비둘기를 많이 길렀는데 집비둘기가 없다면 산비둘기 드리면 돼요. 이 말은 부자나 가난한 관계없이 이 속제제물은 똑같아. 그런데 만약에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1년 된 어린 양도 없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로 드리면 돼요. 이 피를 통해서 산모의 죄가 정교위라는 거예요. 남자는 40일, 여자는 80일 동안 부정기간을 두면서 하나 옆에 자신을 점검하면서 죄의 대가가 이렇게 무섭구나. 묵상하면서 묵상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한다고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죄가 속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결국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속제제를 통해서 죄가 해결되는 겁니다. 부정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산모의 정결법입니다. 그러나 15장은 유출병에 대한 정결 규례입니다. 유출병은 두 종류가 있어요. 남자의 유출병이 있고 여자의 유출병이 있어요. 유출병은 피가 멈추지 않는다. 고름이나 피나 고름이나 이상한 물질, 정액이 멈추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유출병은 여자, 남자 입장에서는 대부분 성병이에요. 요도염, 지금 과학 요도염. 요도염일 수 있지만, 그런 증상도 있지만 대부분은 성병이에요. 여자는 피가 멈추지 않는다는 건 유출병입니다. 그 어기에 대한 정결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들은 430년 동안 본 게 있어요. 애굽에서 본 게 있어요. 지금 시각으로 보면 부정하고 정결하고 지저분한 이런 성교들, 음란한 행위들이 당시에는 음란한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보면 중앙에 아프로티티 신전이 있었거든요. 이 신전 안에서 여사자와 남사자들이 우리가 말하면 불교란, 음란한 짓을 했는데 이건 우리가 볼 때 음란한 거지. 그들은 신적 행위예요. 여자와 남자가 성행위를 할 때 신이 어떻게 해요? 신 앞에 상결된다고 여겼거든요. 바알은 남자신이고 아스타는 여자신이에요. 바알과 아스타롯이 어떻게 해요? 성행위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인간에게 비가 내리고 좋은 날씨를 줘서 농산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행위가 이런 제사법이라. 인간이 볼 때 얼마나 불류로 정결합니까? 부정합니까? 음란합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음란한 게 아니라 신적 행위예요. 이걸 보고 들은 사람이 있다고. 내 여자, 남 여자, 관계없어요. 본능적으로 사는 거예요. 짐승처럼 사는 겁니다. 짐승과 수건하는 것도 신적 행위라 거룩하다고 보거든. 창조적 선택권이라고 하거든. 이걸 보고 자란 사람들이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광에서 얼마나 음란합니까? 이제 민수기는요. 민수기 13장, 14장 가데스 바다에서 그들이 불순정함으로 40년 방향생활 들어갑니다. 이게 13, 14장이 있는데 15장은 38년은 다 삭제시켜버렸어. 나중에 민수기를 공부할게요. 38년의 광야 인생은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15장부터는 이제 광야 40년째를 나머지를 기록한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뻔하거든.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떻게 본능적으로 살지요. 케락적으로 사지요. 음란하게 사는 거예요. 유출병은 남자 입장에서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성병이에요. 요도염이에요. 자, 13장, 13장, 나병, 14장. 이건 뭐 잘못된 거. 15장이 아니라 13장, 14장은 나병에 대해 언급하거든요. 15장은 유출병입니다. 유출병. 이 유출병은 자기만 알아. 나병은 딱 보면 알잖아요. 문둥병이기 때문에 딱 아는데 유출병은 여자도 피가 멈추냐는 건 자기만 아는 거예요. 남자도 어떻게 해요? 성병에 걸려가지고 이상한 물질이 나오는 건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언급합니다. 삶에 대해서. 남자의 유출병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이 마음의 죄예요. 이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음란과 미움과 교만과 탐심의 결감으로 성적인 문란함과 부정한 성생활을 통해서 육체 내에서 분비되는 것인데 자기만 아는 거예요. 이걸 아는 순간 해결 방법은 뭐냐. 일주일 동안 우리가 말한 부정기간인 거예요. 이때 자기 옷을 빨고 정결의식이 들어간 거예요. 일주일 동안 부정기간이야. 누구 만나도 안 돼요. 텐트 안에 있어야 돼. 자기를 보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통해 이 부정기간에 내가 이런 죄를 범함으로 내 몸에 이런 증상이 왔구나. 그 일주일 동안 하나의 말씀 붙잡고 배괴하고 갱신하고 또 몸부림치면서 자신을 향한 철저한 갱신의 시간이요. 우리가 말하면 기도의 시간이라. 다른 모든 것들을 중단하는 거예요. 세상 친구 안 만납니다. 접촉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죄를 짓고 그렇게 양심 없이 삽니까? 그렇게 막 살고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보는 시간이 없습니까? 일주일한 기간 속에는 아무도 몰라요. 내 몸에서만 알잖아요. 남자는 일주일 동안 그 시간이 회개의 시간이고 갱신의 시간이고 묵상의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홀로 창조주 앞에 벌거벗은 채로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다고 죄가 해결됩니까? 이제 8일째 어떻게 해요? 속죄죄와 번죄를 통해서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결국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고 내 무능함을 알고 내 나약함을 알고 내 제약된 성품을 안 후에 속죄죄와 번죄를 한 후에 다시 한 번 그리스도의 언약 앞에 내 자신이 무릎 꿇은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의뢰라고 하지. 세상 종교는 죄의 대가로 사망이 오고 고행이 오고 굶어야 되고 자기 몸을 때려야 되고 골방에 들어가야 되고 수십일 동안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피는 끝난 거예요. 쳐다보면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 불평할 때 장노들이 모세에게 요구합니다. 불뱀을 없애줘 없어서 원망의 대가로 하나는 불뱀 독성이 강한 뱀을 보내니까 사람이 물리니까 어떻게 몸이 붓고 마비가 죽어가는 거예요. 뱀을 없애주시옵소서 그때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뱀을 없앤 곳이 아니라 쳐다보면 살리라. 뱀에 물렸느냐 왜 물렸느냐 원망 불평하지 않았느냐 원망 불평하는 너 자신을 좀 봐라 그리고 노뱀을 봐라 장차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봐라 그래야만 살리라 또 물렸느냐 반복적인 죄를 짓는 너의 무능함과 나약함을 좀 보고 괴로워하지 말고 다시 노뱀을 쳐다봐라 일주일 동안 자신을 봐라 그리고 8일째 되던 날에 피의 제사를 드려라 금사할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원약의 피의 완전함이에요 그래서 유출병을 그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 대가입니다 불결한 삶 멋대로 사는 삶 육체에 끌려 사는 삶이 나타난 질병에 대한 남자들의 해결 방법 되게 유출병이에요 많다는 겁니다 왜?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자에게 유출병은 월경을 한다는 건 살아있는 거예요 임신할 수 있는 거예요 월경이 기간이 있잖아요 끝난 다음에 생리가 끝난 다음에 계속 피가 나오는 것은 유출병이에요 유출범 해결 방법 유출범 해결 방법에 하기 전에 특별히 예수님도 현류병 여인을 고치는 사건이 있었어요 현류병은 예수님 당시에는 불결한 봉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저주라고 압니다 왜? 피가 저주인데 피가 멈춰야 되는데 계속 흐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 유출병 여인이 현류증을 아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사람들은 모르는데 예수님은 안 거예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그런 거예요 옷을 만진 거예요 옷을 어디 만졌느냐 성경에 보면 민숙이 15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13장, 14장 가데스 바다에서 12명의 정탕꾼으로 말미암아 보고의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 세월하거든요 출애굽에서 떠나설 때 가데아 반에까지 도착한 기간이 보통은 2년이 안 되지만 2년 정도를 잡아요 2년 만에 가데스 바다에 도착한 거예요 왜? 출애굽에서 45일 만에 신해산에 도착하고 신해산에 도착해서 11개월, 20일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1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월 20일 날 드디어 신해산을 출발하거든요 민숙이 10장 11절에 그러고 나서 3, 4개월 정도를 걸어왔습니다 걸어서 이제 가데스 바다에 도착한 거예요 여기서 40일 동안 보내고 하면 이 기간이 6, 7개월 되니까 딱 2년째 된 거예요 2년째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이제 광야 40년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15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다에서 도착할 때가 2년이잖아요 그럼 38년을 뺑뺑이 돈 거예요 그리고 15장은 38년이라는 광야의 삶을 기록이 없어요 성경은 그리고 민숙이 15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 뭡니까? 광야 생활 마지막 40년 장소는 모아평지예요 모아평지에 요단강이 있거든요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 아닙니다 40년째 모아평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38년 동안 거의 20세 이상 된 사람 120만은 다 죽은 거예요 다 죽고 태어난 사람들이 이세가 지금 모아평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모세야 백성들에게 얘기하라 이 백성은 출애급 2세대야 여기까지 모아평지에 온 사람은 1세대 중에 모세 여우수와 갈렙밖에 없어 모아평지 모세도 여리고를 저기 가난한 땅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 출애급 2세대에게 얘기해 뭡니까? 옷 딴 귀에 술을 만들어 그리고 술 만들면서 청색 끈을 더해 무슨 말입니까? 술이라는 건 치티트라고 얘기해요 치티트 히브리어로 치티트인데 우리가 말하는 장식꽃 끈이에요 끈 끈 끈 이런 끈 끈 치티토 이걸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가닥의 실 있잖아요 8가닥의 실로 실을 이렇게 해갖고 매듭을 8가지 실로 해갖고 매듭을 만든 거예요 매듭을 5가지 매듭을 만들어서 여기다 청색 끈을 묶어갖고 두루마루 옷이니까 끝에다가 묶고 다니는 거예요 청색 청색은 눈에 띄잖아요 청색은 아무나는 게 아닙니다 청색은 청색은요 여러분들 하늘의 색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법계를 언약계를 옮기지 않아요 그럼 이 채가 있거든 4개 채계 여기에 4사람이 언약계를 맺습니다 아무나 맺는 게 아니라 고핫 고핫 자선 중에 선별된 네 사람이 이 채에 딱 합니다 그럼 이게 언약계잖아요 언약계를 그냥 가면 안 되고 여기에 뭘 입혀야 첫 번째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문이 있잖아요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시장을 먼저 덮어 두 번째는 뭡니까 해달의 가죽 해달의 가죽은 뭘 상징하냐면 태양이 강하잖아요 모든 성물들은 밖은 다 거의 대부분 해달의 가죽으로 하는데 이 언약계만큼은 두 번째가 해달의 가죽을 하고 세 번째는 청색 보자기를 여기다 입혀요 하나님을 상징해 청색은 하늘의 색이라 그러니까 이 여덟 가닥의 실과 다섯 개의 매듭에 청색 실을 하는 거예요 뭐죠? 술이라는 건 술을 달라는 건 치치트에요 치치트 장식 끝 매듭 그런데 다른 또 히브리 단어는 치치트가 율법을 상징해요 율법을 히브로 600이라는 숫자가 치치트에요 치치트 술이라는 치치트가 장식 꽃 끈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히브리어로 치치트가 600이라는 수가 치치트에요 그럼 보세요 여덟 가락의 실로 다섯 개 매듭을 지으니까 13이죠 그리고 치치트라는 단어가 600이죠 합치면 613개 율법이 몇 개에요? 예수입니다 613개에요 613개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행규칙 장로들의 시행규칙 많이 만들어놨어요 이게 막 옷에 술을 달라 율법을 상징해요 613개 율법을 기억하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이고 아이들이고 안식일에 갈 때 두루마리 입고 가잖아요 두루마리 끝에 보면 여덟 개 실로 다섯 개 매듭을 친 청색 끈으로만 치치트가 주렁주렁 있거든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여자 이렇게 치치트를 달라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 현류증하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이걸 만진 거예요 이게 율법이잖아요 614개 율법대로 살라 하도 안 사니까 옷에 이걸 보면서 좀 말씀대로 살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옷에다가 해준 거라 혈중이 아닌 이걸 잡은 거야 이걸 잡았다는 건 뭡니까 율법에 맞춤은 누구지요 그리스도예요 율법에 맞춤 그리스도라고 율법에 율법은 그림자에 불과해요 율법을 맞춘 분이 그리스도야 이걸 혈중아인이 잡은 거예요 참고사항입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라는 영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혈중 여인이 생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가 계속 나온다는 것은 부정을 얘기해요 그러면 피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7일 동안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동일하게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속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요 언급을 합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15장 31절의 결론이 뭐냐면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길 지금까지 우리는 뭡니까 산모가 흘리는 피 또 남자 유출병 여자의 혈류증病인 다 피 피 피라는 건 저주를 성징합니다 이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성막 성막의 번제다 성막 이 성막은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막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장차옵시로 예술의 시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온 저주가 있거든요 죄의 대가로 온 저주 죄의 대가로 온 개인의 저주 가문의 저주 인생의 저주 그 해결 방법은 구약에서는 성막이래요 신약에서는 뭐예요 성막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저주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라 인격이 아니라 선행이 아니라 다른 길이 있는 곳이 아니라 인간의 저주는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의 대가로 저주가 왔잖아요 그러면 저주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대가로 이상한 질병이 이상한 영적 문제가 대물름의 문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저주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구술한다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 앞에 기도한다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성막의 주체이신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저주를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구약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상징적으로 그림자로 보여주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뿐이지 실체를 얘기해 주면 보여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얘기를 통해 어렵다 힘들다 읽기 어려웠다 그런 말씀보다는 영적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실체예요 이거를 우리가 말합니까 풍자적 해석이 아니에요 제가 풍자적 해석 우리가 신학자 오리게라는 사람이 풍자적 해석을 해갖고서 이렇게 하는 소유가 있지만 이건 풍자적이 아니라 정확한 거예요 구약은 옷을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모형입니다 그림자예요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는 장차올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구약은 그림자에 불과해 성막도 그림자예요 실체는 장차올실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이 실체를 못 잡고 그림자를 잡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AD 70년에 완전히 허물었어요 지금 그들이 강력히 신성시 여긴 성전은 예루살렘이 없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왜 실체를 무시하는데 껍데기 불과해 성전은 여러분들이 실체를 잡시기 바랍니다 내 얘기를 통해 실체의 신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장의 산모의 정결법 15장의 율출법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성경이 아니라 그 내용에서 저주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죄 대가로 온 이 저주의 문제는 결국에는 번제와 속제제 즉 장차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외에는 저주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우리 심령에 임한 우리들은 성전이요 거룩한 존재에 후별된 존재임을 알고 이 땅에서 내 멋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모든 전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고 있는 역사하심이 레이기 12장 15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기한 삶 살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요다 아멘